조갑재씨 오늘 제목은 조갑재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조갑재씨가 월간조선의 보수의 반성문이라는 글을 기구한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제목을 보고 보수의 반성문을 쓰기 전에 조갑재 반성문을 우선 쓰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라서 조갑재 반성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방송 전체적인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들이 있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그 만든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이렇게 서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오늘 소위 한국의 우주개척사에서 큰 획을 끊는 사건인 그런 누리오 발사 성공 사건 이 부분이 참 많은 분들은 박수치고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크고 작은 일을 도모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와 같은 성공을 거둬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리고 특히 한국은 과학계에 대한 교육계에 대한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고 또 특히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방해 공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참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를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힘드는데 근래 참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참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누리오가 이번에 목표 교도 700km를 아마 능가하는 그런 성공을 거둔 모양입니다 그건 관련된 내용이 오늘 현재 조선일보 온라인신문 일면 그리고 또 중앙일보라든지 기타신문에서도 일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세리란 SG님은 참 자주 오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렘님은 필명이 참 멋있습니다 박필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너무나 이제 파괴적인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리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에서 크게 하나의 획을 꺼던 것처럼 어쩌면 대한민국의 산업성장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그런 수출산업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게 되는 그런 수출산업에 그 뒤 안길에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세일저맨들의 그런 노고가 서려 있죠 대한민국의 60년 70년 80년대는 한국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누리오 발사 성공이 많은 분들에게 국가의 에너지나 개인의 에너지가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진치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환경이 모두 다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잔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가가 정상 궤도를 찾아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과업을 통해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데 미력 하나만 그런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번 여러분들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오가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우열 곡절 끝에 6월 20일 드디어 우주로 날아오는 데 성공했다 최종 목표 고대인 700km에 도달하자 발사 관제센터 관계자들은 서로 을사 않고 자축했다 아마 이분들 가운데 약간 눈시울을 불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거의 무에서 시작을 했을 테니까 누리오는 이날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고 이날 고도 700km 지점에 도달하자 실시간으로 발사체를 추적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계자들은 엄지를 지켜세우고 서로를 껴안고 어깨를 토닥이며 자축했다 기쁨에 눈물도 흘렸다 일부 관계자들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참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시각이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우선 이제 그런 좌파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하고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존경심 같은 게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만들어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 익숙한 것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온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이라든지 이성 이런 부분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사회를 좀 더 안정되게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깊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좌파진영 흔히 진보진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급격한 계획이라든지 변화를 추구하죠 그런 급격한 계획이나 변화의 이면에는 자신의 이성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탈원전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과학적인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에 어디 영화를 봤든지 무슨 어디 영향을 받았겠죠 친환경론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감화 감동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그런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급격한 그런 변화를 시도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그런 산업기반이라는 것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나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던 목택동이라는 사람이나 캄보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끌었던 폴포트 접근이나 다 막상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를 뒤 없는 그런 종류의 정책이나 제도를 펼쳐가지고 한 민족과 한 사회를 완전히 그냥 몰락의 구릉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온건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점진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더욱 더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그런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안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신념을 과도하게 믿게 되면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리호의 목표 고도 700km 도달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도 참 그 하나의 발사체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수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했겠는가 똑같은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갑재 씨가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계와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자기의 감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부분에 과도한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사실 앞에 겸손한 것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누리호 목표 고도 700km 도달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이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오랜 시간을 정말 묵묵히 이렇게 노력해온 그런 과학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그런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